내가 리시브를 할 때 여기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일단은 공이 오잖아? 그러면 상체에 힘을 딱 먼저 줘요 그러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다리로 쏙 가야돼요 자, 준비 그렇지, 오케이 내가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못 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가서 팔이에요 그때 가서 팔이에요 무조건 다 움직이려고 하면 늦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한 이만큼 와도 가고 이만큼 와도 가고 근데 이만큼 왔을 때가 제일 잘 들어가요 이게 가까이 올수록 잘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나는 여기서 뭔가를 자꾸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힘 빼고 와보세요 그렇지, 맞는 건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들어온 만큼 날릴 수 있으면 날리고 늦으면 늦은 만큼 커트하면 커트하고 건드릴 수 있으면 건드립니다 저도 리시브 할 때 보면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건드려야겠다 생각하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서버가 일로 들어와서 빨리 갔다 그럼 그때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커트하고 먼저 정하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다음에 회전에 따라서 그쵸 준비 또 그렇지 준비자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대부분 리시브를 할 때 뭔가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서브에 맞춰서 그때그때 서브에 맞춰서 준비자 그렇지 힘, 자꾸 힘 빼세요 그렇지 그렇지 힘 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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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오케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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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지 간 다음에 힘 빼고 하나 둘 힘 빼고 더 힘 빼고 네 나이스 잘 안되지 않아요 어떤 부분이 제일 불편하세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받다보니까 이게 어디서든 이렇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얹어지는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안 되고 싶어 힘 빼고 이거 그렇지 어차피 이거는 이렇게 하시는거는 하루아침이 안되니까 이렇게라도 일단 받고 하면서 계속 조금씩 늘리세요 그렇지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근데 약간 보면 시합장가서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안되는 경우가 많을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안돼도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라도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 베스트긴 해요 이렇게 하면 베스트긴 해요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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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고 오자 그렇지 세요 세 세 세 그렇지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오케이 그렇지 들지 말고 하나 둘 오케이 나이스 하나 둘 그리고 내가 레시즙을 할 때부터 불안하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어차피 정해놓고 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힘을 빼세요 그래야 반응하는게 빨라질테니까 그래야 반응하는게 빨라질테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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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괜찮아 잘했어 또 그렇지 하나 둘 오케이 둘 둘 너 그렇지 어 오케이 그쵸 그러니까 레시즙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거에요 아까도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안하시게 하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이렇게 하면 좋긴하지만 정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네 편하게 그렇지 오케이 일단은 내가 안부를 해야 되잖아 내가 불안한데 이렇게 안되는데 억지로 하려다보면 계속 신경쓰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돼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더 힘 빼고 자 나이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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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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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미스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저도 리즈 미스하는데 하나를 너무 아쉬워하지마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또 힘 빼고 다 그렇지 또 하나 둘 오케이 다 오케이 또 힘 빼고 다 쏘리 쏘리 다 오케이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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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오케이 그렇지 일어나도 안좋은게 있어요 컷트공은 왠만한 번 건드리지 않는게 좋아요 건드려 봐야 드려야 되잖아 그렇죠 내가 온시간도 있기 때문에 ! 들면 그만큼 느려지니까 상대 공격하기가 더 좋아요 컷트볼은 왠만한 번에 그냥 컷트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됐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또 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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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